기시다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으로 초청해서 윤석열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2인 파티를 해준대요. 잘 아셨습니다. 제발 돌아가실 때 저녁기에 김문수 장관 좀 싣고 떠나라.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 니혼진으로 일본에서 사시길 바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. 박지원 의원님 의사진행발 아닙니까?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. 지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김문수 장관 얘기를 하는데 왜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? 기시다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으로 초청해서 윤석열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2인 파티를 해준대요. 잘 아셨습니다. 제발 돌아가실 때 기시다 총리 전용기에 김문수 장관 좀 싣고 떠나라.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 니혼진으로 일본에서 사시길 바라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한동훈 대표의 안을 대폭 수용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만약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개정안을 내라 그러면 대안으로 함께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여유를 보이시는 법사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 때문에 안 오시더라도 이 법안은 일소위로 넘겨서 좀 기다리고 일소위에서 숙의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토론하지 말고 일소위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.